혜연아 걔네네가 했는데 설마 당할까 네 또 깎았어 떨어졌다 예고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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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봐줄게 찍어줄게 아 예고 내려왔는데 뭐야 예고 지하 예고 주방 없어 주방 없어 주방에 있던 예고가 내려오고 아 해가 돼 있다 해가 돼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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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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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eeze 이제 한 말 건네 아니 뭐야? 내포 있어? 유치 확인 중 유치 확인 중 자 그만 클리어 아 큰 방에 위치 있어서 모르겠어 아이 방 계속 까볼게 아이 방 있어? 아 나 설 할게 와봐 다들 나 설 할게 와봐 다들 다들 밀어 아 뭐야 아 흰개 월샷 아니야 뭐야 어떻게 알았어 아 왼쪽 왼쪽 탄두님 왼쪽 방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아 에코드론 있었어 에코드론 여기 얘들 여기 벽 안 까놨거든요 여기 옆에다 붙이면 돼 옆에다가 썸마이트 될거야 아마 썸마이트 와봐요 내가 봐줄게 스플릿엔 비트로 갈거거든 아마 저정도면 잠시만 세탁실에다 네 완전히 딱 붙여봐 세탁실에다 봐줄게 어그로 브러지 봐봐 뚫릴거야 아마 봐봐 뚫릴거야 아마 봐봐 나 마리 뚫린다고 어 졸라 쟤 너무 아프다 진짜 죽을뻔했다 에코있어 에코드론 부숴야 돼 무조건 쟤 야 드로닝중 여 여 뒷미라 에코 그리고 상자뒤 에코 계속 에코드론 보고있고 라스트 뮤트까지 확인다 아 저거 어떻게 해 아 미안 아 저거 어떻게 해 아 미안 아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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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완벽하게 뚫어놨고 이번에는 카이드네요 아 내가 왜 버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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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거 아니야? 아 님들 저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안 뚫렸어요 지금 뭐야 나랑 지금 장난하자는건가 지금 이거? 됐어 됐어 뚫었어 뚫었어 펼쳐 막 뚝 달았네 이 사이에 아 대박 난 제가 죽었어 여기 한 명 한 개씩 두고 그냥 그냥 찍는 거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할게요 야 내가 가볼게요 나 스피저야 한 명 여기 왼쪽 봐주지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오케 오케 보고있어요 보고있어 뭐야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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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은이 올라가 헤란트론 있어 한 쪽 한 명 내 쪽에 있어 나이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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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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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뚫면 다 얘네 멜론이 퍼바나 죽어 퍼바나 조용없어요 산존은 좋아 조금만 멀리 떨어져 산존아 조금만 뒤로 가요 라스 뒷개 뒷개 있어 지금 엎드려서 내려오고 있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다들 정말 잘했어 EMP 던졌어요 일단 나이스 잘했어 폭탄 하나 잘 오른쪽에 폭탄 이전부터 있다 LP 좀 나이스 리전 죽었고 도독이 안보이래 도독이 부서지 도독이 한번 이거 열다 어 깼어 깼어 나 못봐줘 나 못봐줘 밖에 나가 밖에 한 명 던지고 옆에 던지고 옆에 없다니까 매버리게 해주면 안되요 나 두개 기다려봐 에코 있다가 에코 에코 있은걸 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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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여기 안에 있어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쟤 저기 안에서 존버하는 와 내가 뚫고 있는 놈을 기다린다 야